안녕하세요. 유랑입니다. 오늘은 HTC Vive를 이용한 VR 세팅과 유니트 프로젝트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실거죠? 자, 오늘은 우리가 무엇을 해볼거냐 하면 바로바로 Vive Cosmos를 이용해서 유니트 프로젝트의 VR 세팅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Vive는 Valve와 HTC가 합작해 만든 VR 기기로서 룸스케일 방식의 센서를 사용해서 실제 HMD 트래킹하는 방식이 가장 좋구요. 그래서 아무래도 현업이나 시중에서 아직까지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박스 안에는 HMD 케이블, 링크 박스, HMD 등이 들어있구요. 저희가 이제 소프트웨어를 한번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Vive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VR 기기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사용하는 Vive Cosmos를 잠깐 살펴보자면 뭐 115만원 정도 하는데 뭐 이 정도 성능이 있구요. 형태는 기존의 Vive Pro랑 Vive Cosmos Elite랑은 좀 달라요. Vive Cosmos는 좀 벨브 인덱스 컨트롤러 같은 느낌이구요. 여기서 Vive VR 기기 연동을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다운을 받고 진행을 해주겠습니다. 여기서 중간에 스팀을 설치하라고 나올거에요. 스팀을 설치하라는 이유가 저희가 지금 해당 소프트웨어뿐만 아니고 스팀 VR이라는 프로그램을 깔아야지 정상적으로 HTC Vive VR 기기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팀 VR에 대해서는 해당 소프트웨어 설치가 끝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설치가 끝났으면은 링크박스 헤드셋 컨트롤러 룸 설정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장비를 연결하고 설치가 끝났으면은 방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서있는 자세로 진홍해 보겠습니다. VR 기기 추적이 끝났으면은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헤드셋도 가운데로 조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바닥도 조정을 해 볼게요. 설정 완료 스팀에서 스팀 VR을 검색해서 스팀 VR을 설치하고 실행을 하시면 되는데 실행하는 부분은 밑에도 있고 밑부분에도 있습니다. 스팀은 PC게임 뿐만 아니고 VR게임 또한 많은 부분을 가지고 있는 디지털 스토어입니다. 대부분 스팀 플러그인을 이용해서 스팀에 올리거나 아니면은 오큘러스 플러그인을 이용해서 오큘러스 스토어에 올리는 추세입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VR 기기는 스팀 플러그인을 사용해야 되고 여기 뿐만 아니고 유니티 상에서도 스팀 플러그인을 다운받아 주겠습니다. 자! 유니티 프로젝트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유니티 버전은 2.19.2.21 버전으로 만들어 줄게요. 이름은 편하신 대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프로젝트 세팅을 해 줄 텐데요. 본인이 편하신 대로 프로젝트 규격을 맞춰 주시고 씬 이름 또한 저는 메인으로 바꿔 주겠습니다. 씬 구성은 플레인과 큐브를 이용해서 만들어 주고요. 카메라도 좌표는 Y축으로 0으로 조정해 줄게요. 오브젝트 구분을 위해서 머티리얼도 생성하고 적용해 주겠습니다. 유니티에서 VR 세팅을 하려면 플레이어 세팅에서 XR 세팅으로 가셔서 보시면은 VR 뿐만 아니고 AR 또한 SDK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버추얼 리얼리티를 체크를 하시고 유니티 엔진에는 바이브 개발용 VR SDK가 내장되어 있는데요. 벨브사에서 제공하는 오픈 VR 같은 경우는 바이브 또는 오클러스 플랫폼에서 사용이 가능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바이브를 사용하기 때문에 오픈 VR을 위로 올려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코딩을 하지 않아도 메인 카메라 태그를 인식해서 메인 카메라를 트래킹하게 됩니다. 게임을 시작해서 헤드셋을 움직여 주면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런 헤드셋만 움직일 게 아니고 컨트롤러로 연동을 하기 때문에 스팀 VR 플러그인을 설치해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SS2에서 스팀 VR 플러그인을 검색하고 다운받고 인프트 해 주겠습니다. 해당 알림창이 오면 당황하지 마시고 성능과 호환성 문제를 위해서 어셉트 오를 눌러 주겠습니다. 컨트롤러 입력을 해 볼 차례입니다. 윈도우 스팀 VR 인풋을 클릭해 주시면 해당 창이 뜨는데요. 키 맵핑 예제 파일을 사용할지 여부를 물어보는데 저희는 예스를 눌러 주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맵핑한 파일은 제이슨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액션셋은 일종의 컨트롤러 맵핑 정보인데 저희가 사용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삭제를 해 주겠습니다. 디폴트라는 액션셋에서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시면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이 해당 항목 타입은 이제 분리언부터 벡터, 벡터3까지 다양하고요. 세이브 앤드 제너레이터를 클릭해 주시면 해당 정보를 토대로 여러 개의 제이슨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저희는 이 제이슨 파일을 이용해서 컨트롤러를 움직여 주겠습니다. 다른 스팀 VR 폴더에는 인풋 시스템을 정의하고 맵핑할 수 있는 기능과 그리고 컨트롤러 모델 등이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룸 스케일 기반의 카메라 프리팹도 제공을 합니다. 카메라 프리팹을 추가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원래 씬에 놓여있던 메인 카메라 오브젝트를 삭제를 꼭 해주세요. 오늘은 VR 세팅부터 유니티 엔진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컨트롤러 맵핑을 직접 해보고 잡기나 이동이나 텔레포트 등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